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여러 관계사들로 흘러들어간 뒤 사라진 거액의 투자금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정관계 로비의 핵심 역할을 한 걸로 알려진 임무를 소환해 뭉치돈의 최종 행선지를 추궁할 걸로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김도균 기자입니다. 검찰은 그동안 옵티머스 측이 펀드 판매로 끌어모은 돈이 흘러간 여러 관계사들의 자금 내역을 분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했습니다. 5천억 원 넘는 투자금을 투자받은 6개 페이퍼 컴퍼니들을 비롯해 김재현 대표의 부인과 이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절반씩 지분을 갖고 있어 자금 세탁 창구로 의심받는 셉틸리언에서 빠져나간 자금들을 추적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셉틸리언이 지분을 취득한 D 회사 자금이 옵티머스 로비스트로 지목된 인물에게 수표 형태로 흘러간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지난주 정관계 로비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핵심 3인방 중 2명을 불러 이러한 자금 흐름에 대해 캐물었습니다. 검찰은 또 옵티머스 관계자로부터 김재현 대표가 후위를 대비해 지분을 취득한 자산운용사를 재산 은닉 수단으로 활용하려 했다는 진술도 확보하고 해당 자산운용사에서 압수한 자료들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히 이 자산운용사가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는 인물들과 인력을 공유하며 사업을 추진한 것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자산운용사 대표는 SBS와의 통화에서 김재현 대표와는 일면식도 없다며 수십 년된 업력의 회사가 옵티머스와 함께 언급되면서 부당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로비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신 모 회장을 소환조사할 걸로 보이는데 증발한 투자금들의 용처를 규명할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SBS 김도균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